자 갑자기 또 위 T모드로 돌아왔지요? 오늘은 말이죠 절대 못 깨는 난이도라고 생각했던 발리스틱 하드모드 저번 시간에는 제가 봇으로 깨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응? 응? 봇이야! 진짜 깨달음으로 얻었습니다 오늘은 요 발리스틱 한번 진짜 깨볼 거거든요?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인증을 안 하면은 믿으실 수가 없을 거니까 오늘은 손캔모드로 갑니다 자 진짜 가봅시다 이번에는 진짜 순수 제 실력이에요 근데 발리스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막 하면 오히려 잘 되는 게 있더라고 갑니다 그 구간 맞죠? 근데 솔직히 약간 막 누르면 약간 되는 거 같기도 해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구간이 아니더라고 난 초반이 제일 어려운줄 알았는데 난 초반이 제일 어려운줄 알았는데 난 초반이 제일 어려운줄 알았는데 아니 어제 신기한 게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야 길들이 약간 본능적으로 막 누를 수 있게 되더라고 이제 저 이거 깨면은 고수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? 이게 연타 구간이 아우 진짜 빡세 오우 으어어어어 손가락 빡이지다 아... 야 이거를... 퍼팩으로 깨놔! 아... 이 구간이야! 요거 요거 요기가 문제야 약간! 아... 다시 다시... 3, 2, 1, GO! 3... 5, 4, 3, 2, 6, 4, 4, 3, 0, dude! impeeef i equals 5, hey does 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언제 끝나? 봤지? 봤지? 봤나? 봤나? 봤나?